필드 조회 속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론 폴더 안에 DB 구축 안에서요. 두 번째 섹션에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요. 현재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학번부터 보호자 연락처까지 있고요. 문제에서는 동아리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아리 코드, 코드가 아마 포드 필드의 숫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회 속성으로 작성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필드 이름을 동아리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가시면 일반과 조회 탭이 있습니다. 일반에서 필드 크기와 형식, 기본과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요. 조회 탭에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동아리 코드 필드에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하여 한 가지만 선택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태를,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할 거고요. 행원본 유형은 동아리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커리로 선택하실 거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신 다음 동아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동아리 테이블에는 이런 이런 필드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코드에서 우리가 가져올 필드는 동아리 코드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동아리 명도 가져와서 표시할 겁니다.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 필드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필드에는 동아리 코드를 두 번째 필드에는 동아리 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닫기 또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현재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네 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행 원본에 동아리 테이블로부터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은 어떤 걸 저장할 거냐면 동아리 코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운드 열에서는 1이 됩니다.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에 필드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열의 개수가 현재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2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요. 화면에서 동아리 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져온 필드는 동아리 코드도 가져왔고 동아리 명도 가져왔지만 콤보 상자에 있는 동아리 명만 표시할 거라면 첫 번째에 있는 동아리 코드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열 너비를 0을 넣어주시면 돼요. 0을 넣어주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를 0으로 넣어주시고요. 문제에서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목록 값만 허용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얘를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테이블 저장하셔야 되겠죠. 지금 작업한 내용 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동아리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동아리 코드에 동아리 명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가 선택했을 때 실제 저장되는 것은 숫자 동아리 코드 2번, 1번, 3번이라고 바운드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을 우리는 숫자를 1로 해주셔서 동아리 코드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내가 동아리 코드를 여러분이 동아리 명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은 파일 가서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셔서 찾아보기 안에서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위쪽에 컨텐츠 사용 꼭 한번 해주시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대여 테이블에 현재 대여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고객 코드부터 반납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여 테이블에 고객 코드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 코드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필드 이름은 고객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대여 테이블에 고객 코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고객 테이블의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요. 고객 테이블에 가서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핸드폰을 가져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커리를 이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점 점 점 작성기 클릭하셔서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에 가셔서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핸드폰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세 개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가가 되셨으면 이제 오른 위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로부터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바운드 열입니다.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이 된대요. 그럼 세 개의 필드 중에 첫 번째가 고객 아이디였으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름을 저장한다면 바운드 열은 2가 되는 거고요. 바운드 열, 저장할 열은 첫 번째 열을 저장하겠습니다. 고객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아래 열 개수부터 확인할까요? 우리가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세 개 열을 가져왔죠. 열의 개수는 3이라고 넣으시고요. 열 너비에 오셔서 첫 번째 있는 고객 아이디는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열 너비를 0으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이름은 2cm, 세미콜론 그 다음에 핸드폰은 3cm라고 해서 0, 2, 3 이렇게 구분 기온은 중간에 세미콜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0, 2, 3을 다 도하면 목록 너비에 오셔서 5cm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너비는 5cm 해주시고요.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름과 핸드폰은 각각 2cm, 3cm 너비로 하고요. 목록 너비는 이 열이 잘림 없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어서 2하고 3cm를 더한 5cm를 목록 너비로 해주시고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목록 값에 오셔서 호용을 하셔야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아까는 고객 코드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고객 아이디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요. 이름과 핸드폰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아이디도 가져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면 고객 아이디로 저장은 되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조회 속성 콤보 상자에는 이름과 핸드폰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의 고객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파일에 가셔서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출제 유형 3번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출제 유형 3번을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에서요.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출제 유형 3번에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성적 테이블에 성적 테이블에 갔을 때 순번, 학번, 수강연 또 쭉 있는데요. 등급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현재 A, B, C, D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등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 조회 탭에 오셔서요. 우리는 문제에서 봤더니 등급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F 값의 목록에 나타나도록 특별하게 어떤 테이블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A, B, C, D, F를 표시하려면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앞에서 하셨던 연습은 테이블을 이용했는데요. 지금은 A, B, C, D, F라는 값을 이용할 겁니다. 라고요. 값 목록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행원본에다가요. 이제 직접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A, 세미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B, 그 다음 세미콜론 C, 세미콜론 D, 그 다음 F까지 되어 있나요? F까지 입력하시고요. A, B, C, D, F를 입력하시고요. 목록 이해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따로 여러 개의 열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서 바운드 열이나 열의 개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등급 필드에 대해서 조회 탭에 오셔서 콤보 상자 바꾸셨고 값 목록을 이용해서 값을 직접 입력하셨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옵션에 목록 값만 허용하라고 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 예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기 누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등급에 오셨을 때 이렇게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A, B, C, D, F 중에서 선택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회 속성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